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집이 모르는 그지같은 마누라 팩트 몽둥이로 찜질하고 난 뒤에 시궁창으로 던져버린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계속 집에서 팽팽 놀고 싶어 그지같은 임신공격 시전하다가 남편한테 완전 차발리고 박살나버린 여자 원제 둘째를 가지자고 하는데 부부생각 차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가 둘째를 가지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부부 엄청난 싸움이 있어가지고 글 써봅니다 당연히 아내한테도 보여줄거니까 여러분들 냉정한 판단 부탁드려요 네 둘째 가지고 싶어 그래? 뭐 너만 괜찮으면 가져보자 뭐? 나만 괜찮으면?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너 정말 몰라서 그러냐? 우리 꽁꽁이 가지고 만삭대부터 돌 지날 때까지 너 우울증이라고 애는 거의 버리고 살지 않았어 물론 이젠 애가 좀 컸고 너도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해서 사니까 잊었나 본데 나는 그거 절대 좋은 경험 아니었고 이게 부부가 맞나? 어? 우리가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 하루에 열두 분도 더 하고 살았다? 아니 버티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게 맞는거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그 과정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물론 나도 아이를 더 갖고 싶긴 하지만 첫째 때처럼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나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게다가 애 낳으면 첫째랑 둘째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하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아니 내가 힘든 거 생각 안 해봤어? 야 너 산후조리원 나와가지고 돌봄이 3주 썼고 그 뒤에 무조건 친정 아니면 시댁에 애 맡기고 저녁이면 나한테 애 맡기고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었다는 거요? 어? 있어? 있으면 말해봐 뭔데? 아니 나만 그러고 살아? 요즘 다 그 정도는 해 아니 요즘 누가 옛날처럼 애를 끌어안고 키우냐고 그래 뭐 백번 양보해가지고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7개월 때 애 어린이집 보내버린 거 이건 뭐냐? 너 복직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9개월에 보내자고 임신 전부터 다 이미 이야기 다 끝낸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너는 아이를 낳은 뒤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나한테 책임감이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 7개월도 말이야 애가 기어가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바로 아 이제 어린이집 보내도 되겠다 이러면서 네 멋대로 등록해버리고 내가 반대하니까 우울증 드립치면서 울고 불고 억지로 보낸 거 아니냐고 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애 하원하고 오면 씻기는 거 빼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젖병이나 손수건 단 한 번이라도 삶아본 적 있냐? 어? 그거 다 나 아니면 장모님이 하신 거 정말 몰라서 이래? 여하튼 나는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야 내가 부모 역할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그래 뭐 부모 역할이야 가정마다 다 제각각이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 이걸 말하긴 어렵겠지 근데 말이다 최소한 우리의 아이고 내 새끼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끌어안고 버티고 이겨내는 모습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넌 없잖아 너는 애가 분유도 못 먹고 다 토하고 있는데도 가슴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유수유 거부하지 유축도 안 하지 또 밤에 아이가 깰 때마다 시끄러워 잠 못 잔다고 성질만 부리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어? 한 번이라도 애 보러 간 적 있냐? 그리고 지금 그 그지 같은 밑바닥을 또 보라는 거야 뭐야? 나는 그런 상황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다 아이씨 아 그럼 그만해 알았어 아 진짜 너노야 아니 야 그건 마 내가 너한테 할 소리지 말이야 바로 말이지 지금 너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으로 또 놀고 싶은 게 진짜 이유 아니냐고 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말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어? 그럼 말해봐 이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19개월 됐습니다 뭐 그래 나와있지만 예 아이를 낳은 뒤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엄마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친정 그리고 시댁이 가까운 게 변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기준 한 이틀 정도만 혼자 육아하고 나머지는 양가 부모님 불러 맡기고 지는 나가서 놀고 또 놀고 오니까 피곤하잖아 그럼 저녁이나 밤에 애 돌보기 귀찮고 싫으니까 모든 걸 저한테 넘겼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핑계도 참 대단했죠 밖에 데리고 나가면 남편 닮았다는 소리만 한 다음에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애를 귀여워하는 모습 역시 아예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아이를 가지자 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댓글 1번 맞네 그냥 지가 또 차 놀고 싶어가지고 억지 부리는 거네 와 그지 같다 2번 아니 저기였으니 잠깐만 지금 둘째가 문제입니까? 저런 사람이랑 아니 저런 거랑 도대체 어떻게 같이 살았어요? 내 댓글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임신해가지고 육휴로 쉬면 육아휴지 애는 지금처럼 어린이집 그리고 친정 시댁에 맡기고 지는 팽팽 놀 수 있으니까 왜? 집에서 남편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임신 공격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야 2번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저런 여자애들 천지예요 남자들이 글을 잘 안 쓰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지 애 낳으면 부모한테 맡기고 노는 여자들 정말 많이 봤어 3번 저기요 둘째고 나발이고 이혼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어? 나는 이게 더 궁금해 4번 와 미친 여자야 진짜 지 하나밖에 모르는 초이기적인 인간이네 그렇죠 저런 인간이 애를 낳으면 꽁충 아니면 아동폭력 및 방관자가 되는 거 아이는 말이죠 장식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소중한 내 새끼입니다 너 모르지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겠지 5번 야 쓴이 정말 정말 잘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지 그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제대로 짓밟아야 개소리를 못하는 거야 6번 딱 보이네 나도 왜 둘째를 가지자 라고 말하는지 다 보여요 애가 이제 좀 크니까 슬슬 본인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죽어도 싫고 산후조리에 육아까지 다 남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애 핑계로 놀고 싶다 이런 계산인 거지 만약 이게 아니라면 정말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 관계 거부하시고요 한 몇 달 정도 계속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큰아이도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당분간 거부를 하고 몇 달 확인해 봐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댓글 어? 큰애는 아빠 닮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2번 그거는 그냥 지가 하는 말이고 남편은 그거 인정한 적 없어요 7번 아이 뭐야 이 남자 딱 봐도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 걸까 혹시 전생에 우리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저격한 일본 병사야? 대댓글 아무리 똑똑해도 결혼하기 전 작정하고 속이면 답이 없죠 이렇게 애를 낳기 전까지 본색을 숨기면 더더욱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8번 복직을 하고 보니까 일이 오지게 많이 힘든가 봅니다 임신했을 때 어화둥둥 받았지 출산 후 양가에서 어화둥둥 받았지 그때 그 시절이 꿀처럼 달고 좋았으니까 절 알지 떨어대는 거예요 9번 9번 야 남편분 정확한 논리로 받아치니까 완전 처발려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울면서 끝내버리네? 좋은 분 같은데 아니 어쩌다가 저런 거랑 결혼했대요 글쎄 10번 보통 보면 그래요 딱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애 다 크고 나면 아니 내가 널 어찌 키웠는데 딱 이랄질을 해대더라고 아니 엄마가 나를 언제 키웠어? 아빠랑 할머니가 키웠지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아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11번 와 이 여자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맞아요 하다못해 짐승도 지새끼 떼어놓을라 치면 난리치고 서럽게 울부짖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휴 한숨 나온다 12번 이거 우울증도 굴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집으로 먼저 둘째 이야기를 꺼낸다고 장난하나 이 사기꾼 아이씨 그러니까요 아니 지가 먼저 가지자라고 했으면서 그래 너 괜찮으면 가지자 이러니까 급발진을 하네 어이가 없다 개웃겨 13번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는데요 저런 엄마들 실제로 많이 봤어요 한 살도 안됐는데 어린이집에 보낸 엄마들 중에 금방 둘째 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는 게 정말 많았거든 그래 하긴 조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다 키워주니까 지는 뭐 완전 신나는 거지 편하고 14번 반대로 따지면 애 엄마가 저 정도로 편해야만 본인이 먼저 둘째 이야기도 꺼낼 수 있다 이거죠 15번 출산 후 우울증은 개뿔 장난치나 입신하니까 전부 다 어화둥둥 떠바뜨려주고 출산 후 육아는 양가 할매들이 달라붙으니까 완전 논한 거지 뭐 얼씨구 절씨구 차라리 조증에 걸렸다면 믿겠다 진짜 우울증 걸리고 몸소리치도록 힘들었다면 애 낳자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 리가 없죠 아우씨 무서워 이 사연이 주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보면은 좀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남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요 주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